전기 전문 직업 훈련 기관으로서 전기기능장,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, 전기기능사 이렇게 전기 자격증에 특화된 교육원입니다. 그래서 대학생 또는 실업자, 재직자분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물 전체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습실 3개, 강의실 3개, 행정실, 휴게실 이렇게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